감사원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전국의 물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거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를 반영하지 않고 2018년 이전 기후를 토대로 물수급 정책을 수립했다는 지적인데요. 60년 후면 강원도에서는 16개 시군이 물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폭우나 폭염, 가뭄 등의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주변의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태는 엉망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시행하는 물관리 기본계획이 2018년까지 한반도 기후를 토대로 작성돼 지금의 기후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합의체, IPCC의 최신 시나리오를 적용했더니 해마다 6억 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예측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2071년 원주를 시작으로 2080년이면 16개 시군으로 물부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철원에서는 한 해 1,585만 톤, 원주 727만 톤, 횡성 380만 톤의 물이 부족하고 아예 정부 예측에도 없던 춘천과 강릉은 50만 톤 안팎이 감수하는 물부족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의 경우 작년 한 해 수돗물 사용량이 4,600만 톤이었던 걸 감안하면 연간 두 달치가 모자라는 셈입니다. 횡성, 영월, 평창 등 12개 시군에선 농업용수 부족이 뻔히 예상되지만 용수 개발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은 물이 충분하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예산을 받기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과 관련돼 있어요. 저수지로 예를 들면 비교를 하자면 용량이 좀 커질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감염대 조금 더 대비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높이다 보면 예산이 비용 투자 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평가 대상국 64개 중에 대한민국이 6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재앙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부 부처에 개선 조치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강원도와 각 시 군도, 저수지와 상하수도 사업을 점검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